경북 도의회 3월 임시회가 오늘 열렸습니다. 첫날 도정질문에서는 경상북도가 공격적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칫 준비 안된 창업과 폐업으로 이어지면서 청년들의 경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홍석준 기자입니다.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은 청년 창업 점포에 폐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재작년 경주와 구미 전통시장의 문을 연 청년 점포 40개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곳은 단 7곳. 2015년 지원받은 경산의 전통시장은 12개 점포 중 3개만 살아남았습니다. 5년 내 폐업률이 80%에 육박하고 있지만 경북의 청년 창업 지원은 오히려 농업 분야로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. 자유한국당 박채아 의원은 폐업으로 인한 부채와 청년들의 신용불량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식당 등 소액 창업 중심인 현재 청년 창업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. 창업은 취업과 달리 퇴직금이 아니라 빚을 안고 폐업을 하게 됩니다. 화려한 개소식 뒤에 다가오는 어려운 현실을 청년들이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는 단발성 지원을 넘어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등 점포 유지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청년들의 창업이 인생을 건 도박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실패해서 더 큰 성공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에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지난해 경북의 지방세 체납 규모가 11%나 증가한 점 역시 도마에 올랐습니다. 이 밖에 경북문화관광공사 출범과 사장 선임을 계기로 지역 관광정책의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. 외국 사람이 한국에 한 번 앉는 사람들은 서울, 부산, 제존에 이미 한 번 찍었다. 그 다음에 갈 자리가 어디냐. 여기 초점을 맞춰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. 더불어민주당 김시완 의원은 구미, 대구, 경산 광역철도의 조기 건설과 함께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.